팀비에스먼트의 피치데디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언 관련해서 보고서 두가지 리포트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거구요. 하기 전에 저희 첫번째 슈퍼챗 라방할 때 싸주신 생애 첫 슈퍼챗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송숭이님, 김은주님, 제이의 지선님, 에스송님, 파란하늘님, 망중환님 이 여섯번은 저에게 처음으로 슈퍼챗이라는 것을 싸주셨구요. 제가 아마 이 유튜브를 계속하면서 제 추억속의 한 페이지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메리츠증권에서 김지하 애널리스트가 이 제약바이오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레포트를 냈어요.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임상결과 코멘트 전일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이상 결과 발표 CTP-59 투여시 임상적 회복에 걸린 시간 3.4일 단추 CTP-59 투약군에서 위약 대비 임상적 회복에 걸린 시간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군에서 중등증 환자 발생률 위약 대비 68% 감소 엄청난 수치죠. 50세 이상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망 환자들이 50대 이상 고령자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기저질환자가 기저질환자들이 사망률이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임상적 이상 결과가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군에서 중증 환자 발생률을 70% 가까이 감소시켰다는 것은 엄청난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TP-59를 투약한 50세 이상의 중등증 환자군에서 위약 대비 중증 환자 중증 환자라 하면 2번 산소치료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그렇게 하고 임상 결과 시사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유효성 의료 시스템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안전성 안전성 또한 임상을 통해 검증했다. 그래서 결론을 냈는데 결론을 어떻게 냈냐 하면 국내 식약처 조건부 허가 가능성 매우 높음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냈냐 하면 국내 식약처 조건부 허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결론을 냈네요. 국내 승인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없고 글로벌 임상 이상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인 셀트리온 CTP-59의 국내 식약처 조건부 허가 가능성이 판단이 높다. 내일 식약처에서 임상자문위원회 회의를 하고 월요일 날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고 뉴스가 나왔죠. 두 번째 결론 내용에서 나온 것은 릴리와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와는 임상시험의 환경과 실험 대상 환자군, 고위험군, 환자 및 중증 환자 분류 기준이 달라 치료제 간의 비교는 어렵다.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은 현재 FDA 및 EMA와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논의 중으로 향후 3상 진행에 따른 해외 승인 여부도 관심 필요하다. 저는 이 세 번째 결론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2월달, 빠르면 2월달, 늦으면 3월달에 미국 및 유럽에서 선계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레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산민정 연구원이고요. 산민정 연구원은 우리에게 친숙한 애널리스트죠. 한학금융투자 수석이고요. 레포트 제목이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비드19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 어떻게 썼나 볼게요. 중간쯤 여기 보이네요.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분의 경우 68% 감소시켰다. 임상정 회복기간은 전체 환자 대상 3.41 이상 단축. 폐렴을 동반한 중등증 환자의 경우 5.1일. 50세 이상 폐렴을 동반한 중등증 환자의 경우 무려 6.4일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무료라는 수식을 썼어요. 무려 6.4일 이상 단축. 또한 레키로나즈 투약군에서 체내 바이러스의 농도가 위약군 대비 7일째 기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안전성 평가 결과 중대한 이상 반응이나 사망 발생 사례는 나타나지 않아 우수한 안전성을 입증하였다라고 썼고요.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 항체 치료제의 사례라고 해서 같이 비교 분석을 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 항체 치료제의 사례에서 비교한 내용을 적었네요. 미국에서는 2020년 11월 9일과 11월 20일 일라이릴리사 리제네론 각각 미 FDA로부터 긴급 사용 허가 승인을 확대하였다. 셀트로이온의 레키로나즈와 동등한 조건 및 임상평가 GP로 직접 비교한 임상 결과는 없기에 세 종류의 항체 치료제 중 어떤 제품이 더 우울하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주요 객관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투약구 체내 바이러스 양의 감소효과 추세가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기존 EOA 승인을 획득한 항체 치료제와 비교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일라이릴리의 경우 바이러스 양 감소효과가 농도 이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에 셀트리온은 임상 결과가 더욱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투약구 7일째 베이스라인 대비 바이러스 양의 변화값이 구체적인 숫자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위약군 대비 투약군에서 약 마이너스 0.9 이상 발생했다면 바이러스 양이 약 8배 이상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까지는 아주 긍정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문장을 첨가합니다. 레키로나즈의 개발의의와 한계라고요. 어떻게 썼나 볼게요. 이번 셀트리온이 발표한 COVID-19 항체 치료제는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신약이다. 기존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는 한계를 넘어 셀트리온이 신약 개발 역량도 충분히 있음을 이번 임상 결과 발표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레키로나즈 인한 셀트리온의 실적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12월 29일 국내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 신청서를 제출, 2월 초 조건부 허가 승인을 기대할 수 있으나 COVID-19 환자 수가 적고 시장 주무도 작은 국내에서의 시판의 실적 개선 효과로 이어지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상 결과 효과가 좋았던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도 현지 미국 병원에서 처방되는 비율은 20%에 불과. 항체 치료제가 COVID-19 치료제의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COVID-19 치료제에 대한 좀 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민정 연구원은 꼭 이 냉철한 잣대를 셀트리온에만 들이댑니다. 삼성바이로직스에는 아주 냉철하지 않은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레포트를 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유럽이나 미국의 셀트리온의 신약 백키로나주가 얼만큼 수출이 되는지 제가 꼭 팔로우하고 팩트체크를 해서 다음 영상에 같이 업데이트록 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떨어져서 힘드시겠지만 잘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즐거운 토요일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안녕